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치증권과 삼프로tv과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삼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는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구달 만에 4배가 올랐다. 순식간에 난 부자가 되어 있었다. 나에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만 같았다. 중개인은 100% 수익을 자신했고, 경제진은 투자를 쉽고 필수적인 것으로 묘사했다. 모두가 행복했다. 그러나 그 들떠있는 분위기 속에 내가 간과한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곧 거대한 하락이 시작되었다. 1950년대 미국 증권가의 고뇌가 온전히 담긴 책.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맞이했던 그 당시 투자자들의 생생한 모습들. 당대 최고의 투자자 니콜라스 다비스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세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불을 벌었다. 구길증권 경제연구소 상승장에서 큰 수익보다 하락장에서 손실을 덜 보는 게 중요하다. 하워드 막스 안녕하세요. 성공하는 투자자는 언제나 책에서 답을 찾습니다. 책은 어떻게 다들 읽고 오셨나요? 실전 투자자 멘토 2명이 엄선한 투자명저 6권을 함께 읽는 시간을 3프로가 준비했습니다. 질문 하나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식 말고 다른 데다 배분할 때가 딱 기준점이 어딘지 박성진, 최준철 실전 투자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풀어가는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 읽기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다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약효가 한 5분 정도 지속될 예정이고요. 박광남 연구위원한테는 시수료가 좋겠다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그쪽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스타일로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중국 전기차 섹터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지 그리고 투자의 아이디어는 또 어디서 찾아야 될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분 저희가 좀 모셔왔고요. 중국 전기차를 이룬 새로운 테마까지도 저희가 한번 오늘 빠른 시간 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미래세대우의 진현우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현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주 정말 여의도 증권가에는 왜 이렇게 혼취라 하신 분들이 많은지 참 부럽습니다. 진현우 연구원님. 아니요. 워낙 연예인 같으셔가지고 제 목소리도 참 부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서로 이렇게 칭찬하는 분위기 괜찮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보시는 분들만 불편하지 저희는 괜찮습니다. 우리 진현우 연구원님. 그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것 같고요. 어디부터 좀 우리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관전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지난해 요약을 해보면 이제 비아디, 니오, 샤워펑 이런 소수의 회사들이 경쟁력 있고 상품성 높은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바라보면 저는 이제 기존의 완성차 기업들, 그리고 특히 선진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현지 로컬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전기차 신차를 쏟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후방 산업인 배터리 산업도 올해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 테마로 이어져서 새로운 IPO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그쪽은 자율주행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새로운 IPO는 차량 공유 섹터로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세션의 마지막 부분에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공유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네, 지금 타이밍에 문제가 조금 있긴 한데 결국 IPO를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빨리 확장을 하고 기술 개발을 빨리 하기 위함이고 결국은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로 가면 궁극적으로 로봇택시가 현실화가 되면 차량 공유 사업 자체가 이익률이 가파르게 좋아지면서 또 다른 성장 섹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일단 마무리쯤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지난해 비아디의, 니오의, 샤오펑 등의 매력적인 전기차 출시 이후로 굉장히 뜨거운 중국 전기차 시장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텐데 현재 어느 정도 팔리고 있고 어느 정도가 늘어날 것 같은지 한번 숫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숫자를 조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올해 신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올해 나올 신차들? 어떤 차들이 나오는지 간략히 좀 나열을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먼저 이제 선진국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모델 Y가 나오고요. 모델 Y? 네, SUV이고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 근데 이것은 20만 위안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20만 위안이요? 네. 그러면 이제 3,400만 원 정도인데 테슬라 모델 3의 LFP 버전 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상이 가격 경쟁이 나타날 것 같고 조금 더 작은 SUV인 ID3도 20만 위안 밑으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ID3는 어디 겁니까? 똑같이 폭스바겐 겁니다. 폭스바겐. 네, 플랫폼을 기반으로 나오는 첫 차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BBA를 보면 벤츠 같은 경우에 EQA 그리고 EQS까지 나올 예정이고 BMW는 IX가 이제 전기차 브랜드인데 IX의 3, SUV이고요. 기존에 BMW 3 시리즈의 전기차 버전도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전에 BMW, BMW 보면 X3가 있고 또 BMW 3, 그러니까 3 시리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기차 모델로 나온다는 거군요. SUV도 나오고 승용차도 나오고. 네, 맞습니다. BMW도 IX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출시를 해서 거기서 SUV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ID2도 이제 E-tron이라는 SUV를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산, 도요타도 이제 신차를 한 대 정도씩 내놓을 예정이고 포드도 이제 머스탱이라는 전기차 그리고 현대차도 E-GMP 기반으로 한 아이오닉5 중국에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 주신 건 다 순수 전기차인 거죠? 네, 배터리 전기차입니다. 하이브리드인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컬 기업들을 넘어가서 보면 대표적으로 니오가 E-T7이라는 고급 세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차는 선주문이 시작이 됐고 내년 초에 이제 인도가 될 예정인데 가격이 45만 위원입니다. 이게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떼고 사더라도 6,400만 원으로 굉장히 비싼 고급화 전략을 택했고요. 반대로 샤워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리고 있는 P7의 후속 모델인 P5를 출시를 할 예정이고 가격은 20만 위원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샤워펑은 지금까지 쌓은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서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BRD 같은 경우는 이제 탕이라는 모델이 워낙 잘 팔리는 모델인데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것 같고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링크앤코 브랜드의 전기차가 처음으로 하반기 정도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광저우 자동차도 EA6라는 모델 그리고 상해 자동차도 알리바바와 합작을 해서 마블 R이라는 SUV 모델 그리고 동팡 자동차도 프리라는 모델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올해 나올 전기차들이에요? 다 나와요? 이만한 차들이? 네. 되게 벼르고 벼러서 올해 쏟아져 나오는 거고요. 올해 전기차 전쟁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네.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면 20개 정도 되는데요. 중국에 돈이 많은 부동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새롭게 신차를 내는 기업들이 많고 부동산 회사가? 네. 부동산 회사가 자동차를 왜 내나요? 네. 전기차가 워낙 뜨는 산업이다 보니까 남는 돈을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걸 토대로 증자도 해서 여러 가지 산업 다이나믹스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주목하는 게 올해는 수십에서 수백만 대 양산 능력을 갖춘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서 전기차를 출시하는 첫 해입니다. 그거 플랫폼을 쓰게 되면 일단 내부 공간이 더 넓어지고 충전에 따른 주행거리도 더 길어지고 제조 단위 원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플랫폼을 완성을 한 기업들은 일단 폭스바겐 그리고 중국의 길리 그리고 GM 그리고 현대차 이렇게 있고 중국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플랫폼을 내놓을 기업들은 비아디, 상해, 광주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차들이 올해 그 정도로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럼 이제 어떻게 판매량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모델별 판매량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시 모델3 테슬라계 이게 중국에서 판매된 겁니까? 아니면 전세계입니까? 네, 전부 중국의 2020년 1년 동안 판매량이고요. 보시면 주황색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전기차들 그리고 파란색이 아마 보이실 텐데 파란색은 500만원에서 천만원대 천만원 초반대는 초소형 저가 전기차입니다. 배달용 이렇게 쓰는 거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거는 전기차 시장이 특히 중국에서는 프리미엄과 메스 이렇게 투트랙으로 성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는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시계열을 당겨서 지난 4분기 3개월 동안 월 평균 판매량을 보면 이제 그 GM과 상해가 합작을 했던 홍광미니라는 모델이 월 평균 2만 8천대 정도 굉장히 빠르게 팔렸고요. 이 차는 한 500에서 6백만원 정도입니다.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홍광미니? 네, 장성자동차도 이제 저렴한 차를 많이 팔았고요. 그것을 제외하면 테슬라의 모델3 그리고 비아디의 한이 이제 많이 팔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월별로 이 정도면 하긴 우리나라랑 좀 다르니까 꽤 적지 않게 팔린 것 같네요. 네, 판매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요. 이 보시는 그림이 제가 말씀드렸던 홍광미니라는 모델과 장성자동차의 모델인데요. 귀엽네. 보시면 굉장히 조그마한 차예요. 500만원이에요, 근데? 네, 저희 이제 티코 정도 사이즈가 되는 것 같은데 보시면 500만원, 1000만원 대신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마력도 굉장히 낮고 완전 도심형이군요, 이런 건? 네, 이런 건 이제 도심에서도 간략하게 쓸 수 있고 중국도 한 절반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 살고 있는데 농촌에서 이제 인프라가 있는 지역들은 농촌에서 속도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서 저렴한 가격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들이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보고 제가 함의를 얻었던 건 LFP 배터리의 성장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LFP 배터리? 네, 저가형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터리죠. 네, 네.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이고 동남아 시장 옆에 아세안의 인구가 6억 5천입니다. 둘을 합치면 20억이 넘는 시장인데요. 이 시장의 실질적인 구매력, 평균 구매력과 그 석유 의존도, 즉 석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적자가 굉장히 국가단에서 크게 나는데 이것들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저가형 전기차가 될 수 있고 그 저가형 전기차에는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CATL이나 BRD같이 중국에서 LFP 배터리를 성공적으로 팔고 있는 회사들이 앞으로 실적 성장성이,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 오라 R1 같은 모델은 지금 화면에서 오른쪽 모델인데 네. 저는 들어오면 얘는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땡기는데요, 많이? 네.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고요. 너무 귀엽다. 천만 원이에요? 네, 천만 원입니다. 1,500만 원짜리는 한 370km 정도 주행 가능한 버전도 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네, 보시면 거의 월 9,000대 가까이 이미 팔리고 있습니다. 장성 오라가?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왼쪽 차트가 소형 전기차 말씀드렸던 걸 포함한 거고 오른쪽은 제외시킨 건데요. 왼쪽에서 GM과 상해 합작한 브랜드, 우링이나 바오준 이쪽에 판매량이 가장 많고 장성 자동차도 많이 팔았습니다. 우측으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전기차, 자동차 기준으로 보면 이건 대당으로 점유율을 따지신 거죠? 네. 차량 판매액이 아니고 대기준입니다. 대수 기준. 보시면 테슬라, BRD, 광저우, 니오, 상해 이런 기업들이 많이 팔았고 파란색 체크가 되어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입니다. 보시면 샤워펀과 벨트마이스터는 조금 밑에 쪽에 있고요. 네. 네. 자, 이 정도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제가 시장 규모도 좀 이어서 규모.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 중국에서 자동차가 전부 2,500만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차가 상용차를 포함해서 137만대, 침투율 기준으로 5.5% 정도 달성을 했고요. 2,500만대에서 한 137만대 정도. 137만대. 네. 그리고 올해에는 10% 이상 자동차 시장이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2,700에서 800만대 정도 예상을 하고 그 중에서 전기차는 190만대에서 200만대 정도 4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침투율 기준으로는 6% 중후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시장이 커지는 것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추산하기로 지난해 배터리 전체 출하량이 70기가와트시 정도 됐고 올해에는 110기가와트시 정도 해서 6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에 관해서 조금 시계를 넓혀서 말씀드리면 중국 정부의 목표치 그리고 대부분의 전망치 컨센서스가 2025년에 전기차 500만대거든요. 이거를 지금으로 역산을 해보면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으로 향후 5년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연평균 30%를 성장하는 건 대단한 거죠? 어떤 산업이 됐든 네. 산업 성장률로 연평균로 꾸준히 늘려가는 것은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전기차 이 분야에서 어떤 혁신들, 어떤 변화들이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IT 기업들과의 협업 증가이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즉 서비스 수익의 추가인데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IT 기업과의 협업. 먼저 IT 기업과의 협업이 최근에 애플과 현대차 협업 이슈가 났잖아요. 딱 그런 개념인데요. 보시면 디지털 디바이스를 다루거나 소프트웨어 경쟁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IT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을 하고 자동차 기업들이 하드웨어 생산을 해내는 형태인데요. 이렇게 돼가는 이유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컨셉을 가지고 자동차를 앞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비유를 좀 쉽게 드리자면 사람이 탈 수 있는데 자율주행하는 스마트폰 또는 PC가 미래 자동차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기업 혼자서 이것을 모두 아우르기가 어렵고 각자 영역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하드웨어 기업들이 융합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제가 뒤에 예시를 들어서 조금 더 묘사를 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서비스 수익 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배터리 렌탈 서비스 수익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구독 서비스 수익입니다. 배터리 렌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니오가 지금 하고 있는 모델인데요. 착탈식?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되나? 네, 지금 니오가 이미 1년에 200만 원 정도를 사용자가 내면 최신 성능의 배터리를 리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 이것을 가입을 하면 차량 구매 가격에서 1200만 원 정도를 할인을 해줍니다. 한 6년 정도의 배터리 사용 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판매가 되고 나서도 이제 배터리 렌탈 수익이 들어오고 있고 자율주행 기능 구독 서비스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FSD를 옵션으로 구매할 때 만 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능이 더 좋아질수록 이것의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FSD라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베타 서비스도 했고 지금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니오 같은 경우도 내년에 새로 이제 인도가 되는 ET7 세단부터 이제 탑재가 되고 이제 제공이 될 예정인데 내년 1분기 정도부터 월 12만 원 정도를 내면 니오의 자율주행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수익 추가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착탈식 네. 이게 저는 사실 잘 안 그려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빼고 사 대신 이제 우리가 리스를 해줄게 혹은 렌탈을 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1200만 원이 이제 배터리 가격인데 이거 내가 연 200만 원씩 받으면 넌 어차피 처음 살 때 돈 좀 더 적게 살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6년 타면 본전 아니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과연 이 기업들 그러니까 리스해주는 렌탈해주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더 이익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 5년 타다가 그럼 제가 반납할게 이제 차 뭐 이렇게 혹은 뭐 중고차로 팔거나 이렇게 되면 5년만 난 이 친구한테 받은 거고 나머지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갈아줬던 그 새 배터리 말고 나머지 내가 이제 다시 그 회사 입장에서 받은 그 중고 배터리는 또 어딘가로 또 싸게 팔아야 될 거고 네. 이게 과연 이 회사한테는 진짜 돈 되는 사업인가? 네. 이게 약간 좀 전 의심스럽거든요. 일단 BEP까지 공개는 되지 않아서 저도 정확한 사업 수지타 사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포커스를 맞춘 부분은 고객 편의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모델 자체가 일단 말씀드린 배터리 구독료에 배터리 충전 이제 사용료까지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고객은 그 연료 절감이라는 혜택을 일단 얻을 수 있게 되고 배터리 충전 그 차징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배터리 구독 그 교체까지 5분 이내에 할 수 있으면 이제 결론적으로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분 이내요? 네. 그러면 탈 때마다 내가 떨어지면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계속 바꿔준다는 그런 개념의 착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완충 배터리로 니오 스테이션이 있어요. 주유소처럼. 아, 고개념? 네. 그거는 난 더 이상한 게 자동차가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의 배터리를 교체하려면 그게 되게 착탈을 쉽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제가 기술적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 차량 밑에 배터리들이 쭉 있을 텐데 걔를 꼈다 뺐다를 쉽게 하려면 아주 강성 조립이라고 해야 되네. 빈틈없는 조립을 튼튼하게 이렇게 해놔야 될 그 상황에서 5분 안에 그걸 해체하고 다시 붙일 정도가 되려면 이게 과연이 가능한가? 네. 지금 이미 운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시면 니오의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 니오 배터리 섭스테이션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실제로 차를 들어올려서 완충 배터리를 꽂아 넣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한번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만 다른 얘기가 또 많으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더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이것들은 서비스 쪽은 제조원가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인 이익률이 더 좋아질 수 있고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서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테크가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섹터 자체의 이익 성장률이 높아지면 전통적인 자동차 섹터라기보다 조금 더 섹터 멀티플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긴 미래를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제 태양광을 받아서 전기차들이 무한 주행 가는 거리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자율주행이 되고 로보택시가 운영이 되고 이에 따라서 자동차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차 안에서 콘텐츠 소비도 늘어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려질 것 같은데 이것을 이제 완성차 기업이 혼자서 다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드웨어 부분을 막고 정말 다양한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하나의 생태계로 모아질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폭스콘 같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고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데이터를 가진 인터넷 기업들 그리고 디디추싱이나 우버, 그랩 같이 사용자들을 연결해주고 페이먼트를 서비스해주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배터리, 태양광 관련된 에너지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와 칩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새로운 그 스마트폰의 넥스트 산업으로 큰 생태계가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전기차들, 메이커들의 현황 업데이트 정도, 투자 전략 이런 것 좀 짧게 설명 좀 주신다면요. 네 조금 짧게 요약을 드릴게요. 먼저 길리 같은 경우는 앞서 협업, IT 협업 관련돼서 잘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바이두, 폭스콘, 텐센트와 이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들과 이제 전기차 또는 전기차 컨설팅 서비스 위탁 생산 아니면 이제 전기차 자체의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해서 합작 법인을 세운다든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성한 길래동차가 하드웨어 플랫폼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IT 기업들과 선도적으로 협업을 하는 거고요.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첫 전기차가 올해 출시가 되고 그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컷창반 증시에 구주의 한 10%에서 15% 정도 추가 상장을 합니다. 자금 조달을 하면서 이제 볼보 자동차는 길리그룹, 길래동차의 모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는데 그 볼보와의 합병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니오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니오는 초반에 언급드렸듯이 ET7이라는 세단 신차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비싼 가격을 측정을 하면서 고급화로 타겟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언급도 했는데요. 자율주행은 이제 기존의 모빌라이 칩에서 엔비디아 칩으로 옮겨가면서 컴퓨팅 능력을 더 강화를 했고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는 내년에 내년 초에 인도가 되는 세단부터 새롭게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관한 언급도 니오데이에서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내년 말에 새로운 모델에 탑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직 공급사가 미정입니다. CATL이 될 것 같다라는 추측이 있기는 하지만 공급사가 미정이고 기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지구상에서 양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샘플로 탑재한 모델이 나오는 것 자체랑 실제로 양산 판매가 되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저는 이제 내년 말에 니오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케팅적인 것도 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재무 구조에서는 지난해 니오가 증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10% 정도 지분으로 총 두 번의 증자를 하면서 5조 원 정도 현금이 들어오면서 자본 잠식 해소를 하면서 재무 구조가 굉장히 깨끗해진 회사이고 샤워펌 같은 경우는 P7의 후속작인 P5를 연말에 이제 인도 예정이고 이제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 메스 시장으로 그러니까 위에 시장은 선진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쌓은 브랜드로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는 거 저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샤워펌은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제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비아디는 수직 계열화를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전기차도 만들고 있지만 전력 제어 장치에 들어가는 전력 변환 반도체도 또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자동차 회사인데 배터리도 만들지 않아요? 네. 배터리도 만들고 있고요. 이 전력 변환 반도체 생산 자회사를 이제 분할을 해서 상장시켜서 그쪽의 생산 능력도 그 자금을 더 많이 넣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배터리는 LFP 배터리를 개선시켰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마켓 시어 지난해 15% 2위 기록을 하면서 이제 CATL 50%, BRD 15% 이렇게 상위 랭크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는 이제 전방 산업이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ETF를 통해서 수혜받는 후방 산업의 배터리나 전장 부품, 전력 장치, 리튬 이런 회사들 과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분산된 ETF 하나랑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완성차 기업 한두 개 정도를 섞어서 장기 투자를 하면 분산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는 최소 3년 정도 펀더멘탈 외의 이슈로 주가가 망가지더라도 자기 주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2, 3년 정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이제 승산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리니호 샤워풍, BRD 중에 제일 탄탄해 보이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저는 10년 바라보면 길리인 것 같고요. 10년이면 길리. 네.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 BRD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BRD. 네. 내년에 샤워풍도 판매량을 좀 더 공격적으로 매스시장에서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는군요. 그 이 질문 하나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많은 회사들이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혹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예를 들어 자동차 메이커들이 한 10개 회사가 있다고 치고요. 이 회사들이 다해서 한 100조 정도가 되는데 또 올해 내년에 한 10개 회사가 또 등장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당연히 각광 많이 받고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20개 회사가 200조쯤 되는 돈으로 만약에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전기차 분야에 예를 들어 생겨나는 회사들만큼 그 이상 돈들이 몰리지 않으면 기존의 회사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빛이 바랄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새로 상장한 회사들보다 지금 이미 상장 완료를 했고 자금 조달을 했고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들의 입지가 앞으로 더 탄탄해지고 플레이어 수는 점점 줄어나가면서 과점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플레이어 수는 서바이버들이 시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 친구들이 한 3, 4 정도를 딱 압축되면서 오히려 더 잘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크군요. 중국은 워낙 플레이어가 많아서 수십 개 회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계속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온다고 해도 기존에 구축을 해놓은 입지를 쉽게 니오나 샤워펑의 브랜드를 어느 갑자기 IPO한 회사가 갑자기 뛰어넘고 이런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고를 잠깐 해주셨는데 전기차 이후에 스텝 그 얘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소년 테마 차량 공유인데요. 차량 공유. 아시아에서 보고 있는 기업이 그랩 그리고 디디추싱 그랩과 디디추싱 그리고 디디추싱에 따라가고 있는 2위 기업인 디디추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의 고잭 이렇게 4기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랩이 동남아 쪽을 꽉 잡고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그랩은 일단 나스닥 상장을 노리고 있고요. 2분기 정도에 할 것 같고 미국의 주관사 선정도 끝났고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사업부를 2018년에 인수했던 회사고 12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창업을 해서 하버드 NBA생이 창업을 했고 14년도에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콜댁시부터 카풀, 오토바이 쉐어링, 택배, 티켓 예매 그리고 음식 배달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 하나 또 주목하는 점이 페이먼트 관련해서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은행 허가를 정식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디지털 은행업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주요 주주로는 우버 그리고 디디추싱, 소프트뱅크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SK 그리고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현대차, 미래세과 네이버도 투자를 했고요. SK가 참 여러 군데 투자를 많이 했네요. 네, 투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디추싱 같은 경우는 홍콩 상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중국의 우버 차이나를 인수를 했던 회사고요. 텐센트의 초기 투자로 시작을 했던 회사고 주요 주주가 소프트뱅크, 중국 생명보험 싱가포르 국부펀드, 도요타, 애플도 1조 투자를 했고요. 로봇 택시 관련해서는 BRD 그리고 길리와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경쟁자 콰이디라는 알리바바 계열의 회사를 15년도에 인수를 했는데요. 그러므로서 이 회사의 뒤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모두 다 있고 IPO 기업 가치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기대치가 60조에서 80조 정도, 80조 원 정도입니다. 현대차가 지금 50조 정도이니까 상당히 높은 밸류이고요. 디디추싱은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주주가 재밌습니다. 주주가 니오 계열의 니오 캐피탈이고요. 세커리아 차이나랑 힐하우스라는 유명한 VC도 들어가 있고 이 회사는 2018년에 디디추싱이 잠시 운전자가 승객을 피살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약간 사업적으로 주춤할 때 카풀에 집중을 해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2위 지위를 차지한 기업이고 앞으로 니오와 협력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디디추싱이 있는데 새로 만든 회사가 디디추싱이에요? 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 해도 됩니까? 네, 저도 처음에 제가 오타인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디추싱이라는 회사도 별개의 회사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마켓슈어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마지막은 인도네시아의 고잭인데요. 고잭은 그래베에 이은 2위 사업자예요. 재밌는 게 고잭은 전자상거래 기업 토코피디아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전자상거래 2위예요. 근데 이 2위와 2위가 합병을 해서 지금 상장까지 해서 1위 기업들의 마켓슈어를 따라잡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 기업 가치는 이제 20조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업 영역이 차량 공유 그리고 음식 배달 그리고 전자상거래까지 아우르고 그리고 페이먼트까지 하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남아 생활 관련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려고 IP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사실 차량 공유가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내년 올해 작년에 많이 타격을 받았고 올해부터 점점 다시 이제 원상회복하면서 내년 후년에는 좀 더 높은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음식 배달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페이먼트도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금 조달을 IPO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장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꼴이 로보 택시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우버가 수익성이 안 좋은 이유는 운전자한테 주는 비용 보험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보 택시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상당 부분 세이브가 되면서 이제 차량 공유 사업 자체가 이제 수익성이 높고 성장하는 또 다른 산업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전기차 현황과 비중이라든지 또 투자 전략까지 그리고 그 넥스트 스텝까지 오늘 길 자는 시간을 이렇게 짧게 잘 컴팩트하게 정리해 주신 미래세대회 진현우 연구원님이었고요. 혹시 뭐 끝으로 못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다 하셨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우리 또 몇몇 팬분들이 이미 또 생긴 것 같습니다. 메모를 너무 중시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얄밉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미래세대회 진현우 연구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고 지금 미국 난리난 종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고맙습니다.